말씀 옥상 일기 열한기야 9장 호세야 1장 디모델 전소 6장 10편 119편 73절로부터 96절 말씀 가운데서 10편 119편 76,77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율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극율이 여기심 주의 법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인자하심과 극율이 여기심과 그 법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 10편 기자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 정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나의 능력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분명히 10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주의 종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법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애를 쓰며 노력할 것인데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이 되어질 때는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오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주의 법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 세워놓으신 계획하신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간다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다짐해야 할 것은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길 때 새길 때에야 새길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여지는 것이고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궁유라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외치며 예수 사랑하며 살아간다 하나님 이런 축복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종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자비를 인자하심을 또 하나님의 법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또한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